총장들의 건의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6개의 국립어쩜지방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들이요. 어제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증원하든 아니면 그의 절반만 증원하든 그 사이에서 이번에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요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2천명을 추가해서 요만큼씩 늘어났잖아요. 전국의 의대 증원이요. 동아일보 지난 3월 21일자 증원 발표가 났을 때의 그래픽입니다. 저희가 빨간색 표시를 제가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제주대학교가 원래는 40명이었는데 60명이 올해 추가돼서 100명이 됐어요. 올해 100명을 의대생으로 뽑을 수 있어요. 신입생을. 근데 아까 총장들이 건의하는 건 뭐냐면 이 증원분 60명을 5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최대로 줄인다면 60명이 아니라 30명까지만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40명 플러스 30명. 그러니까 70명만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자율권을 달라라고 한 겁니다. 또 다른 대학교. 경북대학교도. 90명이 올해 플러스가 됐는데 45명에서 90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강원대도 그렇고요. 충북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이렇게 6개. 제가 빨간 표시한 6개 대학이 증원분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증원하게 해달라 한 겁니다. 왜? 왜 이 6개 대학이 이렇게 했을까요? 입시 문제의 책임이 당초 어디에 있든 간에 대학 입장에서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겁니다. 일부 밝힌 국립대 총장들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릴게요.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사회 전체에 문제가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공고가 되고 나면 그거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입시와 관련된 건 진짜 예민하잖아요. 아니 90명 이번에 늘린다며 했는데 그때 돼서 만약에 의료계와 타협이 돼가지고 절반으로 다시 줄인다 해버리면 이건 이제 행정소송 헌법소원 가는 거예요. 입시생들이.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50% 이 생명을 뽑고 정원을 유보한 뒤에 의정합이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자. 이게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이 밝힌 어제 취지이고요.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래서 국립대 총장들끼리 모여서 논의 끝에 정부에 건의하자고 결정한 거다. 또 우려되는 거 이겁니다. 두 가지. 의대생 집단 유급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두 가지 이슈가 정말 데드라인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의료 소비자인 우리가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당장 환자 지금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이나 당장 아픈 병원을 당장 찾아가는 분들은 바로 체감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의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개강을 겨우겨우 했죠. 대다수 의대가. 그래도 의대생들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지금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고 강의실로 만약에 유급이 된다면 최대 내년 신입생까지 더해서 정부는 한 8천 명 정도가 내년에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급된 그러니까 1년 꿇었다고 말할 수 있죠. 유급된 의대생과 내년에 들어올 늘어난 정원까지 합쳐서 한 전국에 8천 명이 신입생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교육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비 시설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데드라인 짚어드렸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25일 25일이 지금 한 4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민법상 사직서를 내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음 주 25일입니다. 25일 지난달 25일에 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태는 막아야 한다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어떤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6개의 국립, 거점 국립대들이 정부에 건의한 것이 실현이 될지 그리고 실현된다면 다른 대학도 좀 동참할지 사립대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방 국립대 등 등등이 따라온다면 그럼 지금 2천 명이 늘었는데 모든 대학들이 절반씩만 늘린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한 천명 정도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2천 명을 증원한다고 했지만 각 대학에 자유료에 맡겨서 절반씩부터 50%만 늘리는 게 인정되면 천명만 늘리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관건이 이거죠. 그러면 2천 명이든 천명이든 늘리는 거를 의료계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제 김성근 의협비상대책위원회 홍보 언론 위원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의대 지방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문 낸 건 2천 명 정부의 그 증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총장들이 건의한 대로 증원된 정원의 50%만 늘리는 게 된다 하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 포기하지 않을 거다. 여전히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총장들의 건의문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의협의 어제 입장만 보면 예측이 되고요. 일단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일부 조간,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기사를 일면에 쓰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의대 집단행동 중대본회의가 열리고요. 또 총선 이후에 열리지 않았던 공식 브리핑도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또 할지 아니면 장관이 할지 아니면 총리가 직접 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정부가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들 포함해서 오늘 어제 총장들의 건의문 어떻게 실행 받아들일지 등등이 오늘 발표가 나올 것을 보입니다. 정리하면 받아들여지더라도 의료개혁 특위를 수긍해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지 비지수이긴 하고요. 받아들일지 말지도 총장들의 건의문 정부가 받아들일지 말지도 아직 비지수이긴 합니다. 이렇게 의료개 상황 싶어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환자단체나 응급실 상황 뺑뺑이 와중에 안타깝게 숨졌다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